좀 살펴보죠. 특히나 5.18 당시에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도고 계속해서 재판이 있었고 1심 재판까지는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형사재판이죠. 전두환 씨가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사자명예훼손. 네. 조비오 신부님께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본인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사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게 명예훼손이다라고 1심은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재판이었고 선고 그다음에 선고하는 수순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재판은 종결이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공소기각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을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형사재판이라는 게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해서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으로 종결하게 됐습니다. 이 기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1심 결과가 있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소기각이 돼버리면 1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아예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우리가 확정됐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심 재판이 끝나고 항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을 도과하면 그 재판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확정이 되는 건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는 재판이 그냥 쭉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1심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거기서 재판이 종결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게 법적인 기록은 남지 않지만 사실상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게 법적인 판단도 법적인 판단이지만 이미 우리는 전두환 씨가 잘못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참회나 사주회가 없었던 부분은 여러 언론이나 또 단체에서 짚고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재판은 이렇게 공소기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또 하나는 아직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950억이 넘는 금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돈은 앞으로 환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단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전두환 씨가 추징금 내지 않은 게 한 956억 원되고 세금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10억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내야 되는 거죠.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남긴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채무도 당연히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빚을 진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갚기 싫으면 상속 포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상속 포기는 재산까지 모조리 다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두환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10억 안 내려고 상속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납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추징금이죠. 추징금은 말 그대로 이것도 형사벌의 일종이니까 어떤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납부를 하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결국은 재산형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속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형사수송법에는 이러한 몰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따로 열리고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사망했을 때는 추징할 수 있다. 상속 재산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형사 대법원에서 났던 이게 반란수계나 뇌물수수 혐의잖아요. 이 재판의 확정을 말하는 건 아니고 따로 몰수에 관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형사법상의 규정이 전두환 씨에게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죠.